예 저 한문철 변호사님 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MBN의 전민석 기자라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때문에 계속 연락이 오실 텐데 한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안간힘에도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6일 새벽 한 20대 여배우가 인천공항고속도로 김포IC 부근 2차로에 차를 세우고 서있다가 사고를 당한 곳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한 모 씨 여배우 한 모 씨의 편이 동승자로서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처벌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차에 같이 타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방조죄가 되려고 하면 음주운전을 도와야 돼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하는 걸 보고 옆에서 누가 자살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다. 구경한 것만 갖고서는 방조죄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난간에 안 올라가실 때 옆에서 좀 도와준다든가 그런 뭔가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 그게 방조죄가 되는 거고요. 단지 옆에서 말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만취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 동승하는 그 자체도 그것도 처벌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것은 처벌되지 않고요. 이번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운전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보 내가 너무 수리치해서 못하잖아. 우리 어떻게. 그리고 대리운전하면 너무 비싸잖아. 운전해. 운전해. 괜찮아. 괜찮아. 이 시간에 누가. 아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해서 운전을 시켰다고 그러면 음주운전의 교사죄가 될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백을 하면 가능하겠지만 아니, 나는 술을 마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어느 정도 마셨는지도 모르겠고 술을 그다지, 술을 한두 잔 하는 것 같더라. 또는 나는 마시는 거 몰랐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술을 마신 것을 알고서도 운전을 시켰으면 음주운전이 교사죄가 되는 거고 또 교사 정도는 아니지만은 아, 여보 나 이렇게 술 괜찮을까? 어, 아이, 괜찮아. 아이, 가다가 혹시 걸리면 어떡하지? 음주단속 걸리면 어떡하지? 아이, 괜찮아, 괜찮아. 내가 저기 음주단속 안 되는 길을 알아.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해서 음주운전을 쉽게 했다라든가 또는 열쇠를, 어, 내 열쇠를 어떠한, 어떠한 하지? 아, 오늘 차 놔두어야 돼. 내 열쇠도 못 찾겠는데 어, 열쇠 내가 찾아줄게. 그래서 열쇠 찾아준다라든가 그렇게 음주운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때가 음주운전의 방조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은 진술을 거의 진술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네. 특히나 음주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모르세를 일관하고 있는데 그 진술고법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불리한 것은 진술을 안 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걸로 처벌하기는 조금 사실상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술집에서 나올 때 적극적으로 운전을 시켰다든가 또는 운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뭔가 도움을 줬다는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라든가 또는 CCTV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운전은 운전을 아내가 한 것은 확정됐습니까?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에서 아내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걸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그 객관적인 자료가 있나요? 블랙박스도 아직 그렇게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보셨겠지만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경찰도 수사 중이라면서 조금 얘기를 꺼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벤츠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아내가 운전석 쪽에서 앞으로 돌아가고 뒤로 간 자료가 있고 남편의 모습을 안 보인다고 그러면은 아, 그럼 아내가 운전석 쪽에서 돌아서 뒤쪽으로 왔구나. 그럼 운전석 쪽에서 내렸겠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나가는 차들의 영상에서는 여자는 뒤에서 숙이고 있고 남자는 조수석 쪽에서 저쪽 갓길 쪽으로 후다닥 가는 것 그것만 보이는데 그거 갖고서는 조수석 쪽에서 나와서 갓길로 갔던 그것만 갖고서는 여자가 운전했다고 보는 확실한 증거는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운전했는지를 먼저 확정 지어야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운전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나중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은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있을 테니까 언론사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경찰은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운전자가 여성을 확정 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왜 차를 거기다 세우고 바깥에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둘이서 싸웠느냐 어떤 협박이 있었느냐 그런 것에 대한 또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제가 볼 때는 운전을 누가 했는지부터 명확하게 가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물론 경찰에서 객관적으로 여자가 운전했다는 증거만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좋다. 운전은 여자가 했다. 그런데 여자가 운전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음주운전이냐 아니냐 그것은 여자의 부검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무슨 약물이 있느냐 알코올이 있느냐 그것은 저절로 분석되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서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그럼 운전석에서 내렸고 그리고 알코올 농도가 음주수치 처벌 대상이고 그럼 여성이 운전했다. 그런데 여성이 음주운전했다 하더라도 이미 사망했으면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죠. 그런 상태에서 남편에 대해서 음주운전이 교사체냐 방주체냐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왜 차를 거다 세우고 왜 여자가 뒤로 와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 남자가 급하면 벌써 먼저 뛰어갔어야 되는데 여자가 숙이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운전석에서 내려서 뒤로 가는 동안 시간이 몇 초는 걸릴 텐데 남자가 그동안에 왜 용변이 급하면 왜 바깥으로 빨리 안 나갔었느냐 왜 뒤늦게 나갔느냐 이제 그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